자, 갑시다. 녹화 눌렀어요. 얘가 보스인가 보다. 이번 챕터 3에 나오는 애가 완전 보스인가 봐. 얘네들이 말이 없어 지금. 여기서도 전원을 연결하라는 것 같은데 전원을 연결하려면 밑으로 일단 내려가서 어, 가스 마시면 안되나 봐. 으악. 다시. 저 차랑 같이 들어가야 되나 봐. 가스 마시고 기절했는데? 으흠. 나가는 거잖아. 나가는 게 맞나 본데? 이렇게 나간다고? 아닌 것 같은데? 어, 자동차는 뭐였어?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들어갔는데 뭐가 없었는데? 흠흠. 여기 뭐가 없었는데? 뭐야? 왜 가스 마시고? 아, 이건 나가는 게 확실해. 나가는 게 확실해, 이거는. 나가서 뭔가를 해야 돼,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 홈 스위트 홈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헤매게 되네 희한하게 그러니까 올리가 무전 좀 때려주면 좋을텐데 버그 아니야? 뭔가 갑자기 목적성을 확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버그 같은데? 체크포인트만 불러와볼게요 마지막 맞네 버그야 버그 버그도 빨리 알아채야돼 딸려 들어가는거는 안돼요 보니까 딸려 들어가는건 안되더라고 어? 마스크 마스크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안돼 다행히 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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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가 안보이는데 있는거야? 뭐야 어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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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손잡이도 안보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편하지 않아요? 줄은 잡아지는게 아냐 설마 또 버그가 있는거 아닐까? 버그 같기도 해 뭐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볼까요? 버그가 있는거 버그가 있는거 버그가 있는거 올라가지네 바닥을 못 봤어 바보같이 바닥에 이게 있었어 버그는 아니었어요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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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일로 가보자 뭔가 여기서 하고 가야되나봐 어렵네 어렵게 만들어 놨어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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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게임을 하나도 게임을 하나도 선반 땡기는 건 아니고요 내가 뭔가 못한 게 있나봐 야 이거 어렵게 만들어왔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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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이 소리 조금 진행하다 막히고 조금 진행하다 막히고 이러니까 조금 답답하네 뭐야 손을 바꿔야되는 거였어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 됐고 나갑시다 일로 아 아 아 고양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하니? 뭐해요? 저깄다 오쉣 으 으 후 아 씨앗 하지마 이거 연결하면 올 것 같애 아 나 길을 못찾겠네 긴장되잖아 엠병 저기있다 열렸다 한쪽문이 열렸어요 오케이 한쪽문 연결됐고 연결됐고 오우쉣 연결됐고 2층이네 흫 반가워 피키픽이야 밥 먹자 수고기 맛있지 닭고기도 빨리 줘 구운 코끼리 식인 유니콘 으응 아직 배고파 아 저기 우리 둘이 친구하면 어때 간가워 피키픽이야 구국 야 구국 아 간가 구국이 맛있지 5 아니 아 그 이러 st 으 아 하 이걸 어디다가 연결할 것인가 어 비디오 비디오를 하나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비디오 일단 여기는 없나봐 이 전원을 이 전원을 위에서 야 어렵다 아주 어렵게 꼬아 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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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예 뭐 일단 다시 올라가 봅시다 시원시원하게 진행되는 맛이 없어서 좀 비디오를 일단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비디오도 볼 수 있었잖아 아우 소리 듣기 싫어 그런가요? 별로 비디오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 어? 저기도 전원있다 뭐야? 이렇게 쉬웠다고? 젠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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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이 닫혀버렸잖아 왔다 너무 어두운데요? 문이 닫혀버렸어 응? 응?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제가 자꾸 비디오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지? 그냥 갈게요 뭐야? 뭐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랬는데? 입구가 와 맵을 엄청 구하놨구나 일단은 여기로 가봅시다 못 가는 곳이야? 아니 있잖아 그는 공격 눈을 뚫고 그녀 와 여기도 하나 더 있구나 미친거 아냐 진짜 아 게임 좀 많이 어려운데 와 이거 어떻게 다 풀어 아이 난 선형적인 걸 좋아하는데 엄청 헤매겠구만 이거 아 아 아 음악이 너무 시끄러 으윽 정신 나갈 것 같애 아... 아 너무 시끄러워 아이씨 소리 꺼버려야겠다 아니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 집중을 못하게 만드네 잠깐만 꺼놓을게요 여기서 꽂아놓았고 여기 위에서 내려왔고 내가 가볼까 가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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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로게임이네. 미로게임, 진짜. 솔직히 벽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요, 이제 훈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훈수해도 돼요. 어우, 너무 꼬아놨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길을 전혀 모르겠어, 지금. 어디다가 전원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지금 전부 문을 여는 작업인가? 와, 짜증난다. 와, 짜증난다. 일단 해봐야죠, 한 대까지. 일단 해봐야죠, 한 대까지. 불닮이 조금 뜨 است. 충분히 수준인 것입니다. 너무 정라고 생각해주세요. 아, 쉣. 진짜 짜증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진짜 미치겠다. 고양이 책 보던 방 있죠? 어. 고양이가 책 보던 방도 난 지금 못 찾겠다. 거실로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와, 너무 어렵게 만들어갔다. 아니, 나도 뭔가 이해를 해야 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전혀 참나 진짜 고양이가 책 보던 방에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고양이 책 보는 방까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정신이 너무 없어, 지금 게임이. 아, 씨. 일단 올라가서 고양이가 책 보는 방이라 거기를 다시 한 번 가야 된다.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런 느낌이야, 지금. 어떻게 나가는 거야, 여기? 아, 개 어렵네, 진짜. 너무 어려워요, 게임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 놨을 줄 몰랐네. 다시 그러면은 다시 예의를 해봅시다. 자, 정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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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고 여기서 한바퀴 돌아지는 공간이 있고 여기도 공간이 있고 저기도 공간이 있다. 여기로 가면 바로 떨어지고 자, 떨어져서 내려간다. 다 본 방은 천장 쪽 보면 랄프야,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천장이 뚫려있더라고요. 반은 보지 마시고 반은 안 봐도 돼. 여기서 내가 좀 떨어졌어. 여기서 전원을 전원 필요 없고 여기. 아, 정신없어.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너도 모르겠지? 밧데리를 찾아야 되는데 밧데리가 없어. 뭐 하나라도 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어렵네. 밧데리 아까 그 방에다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다른 데다 넣어가지고 지금 밧데리가 반반씩 껴져 있단 말이야. 여기서 또 나가려면 또 여기서 전기를 얻어서 해서 연결시키고 다시 올라가서 그럼 아까 딱 그 방에 나와.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저기로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여기로 한 번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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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아가지고 이걸로 맞는 데에 오는 거 아니에요? 멈추셨다. 해서 다시 다시 하, 진짜 자 자 일단은 다시 돌아왔어 아 머리 아파 아 여기서 전원이 끝나버려 끝나는데 고양이 방은 어떻게 만났어 고양이 방은 전혀 다른 곳이라서 여기 가봤어 여기 가봤어 와 이렇게 막히니까 되게 열받네 여기는 아예 가지지도 않아 저 전기를 쓰는 데가 다른데도 있잖아요 여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방은 내가 닫아놨어 일부러 헷갈리니까 저 전기를 받아가지고 여기 둘 다 연결하면 여기가 열리는데 여기를 여는 방법을 빨리 찾는게 좋을 것 같다 아냐아냐 피지컬로 안될거 아 알거 같애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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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알거 같애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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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로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애 일단 문 여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애 그래야 뭐 고양이 방이고 뭐고 해서 요거를 넣고 받아서 오른쪽 오른쪽 여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해놨네 아이씨 아니 이씨 문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서 땡기고 여기서 얻어서 와서 연결하고 아이씨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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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걸 받아야지 저걸 받아야지 해서 열고 어 어 어 뭐야 그리고 여기서 땡겨서 땡겨서 부서진 데로 가야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이렇게 아 어떻게 헉 how 아 일 그리고 어어 다시 아 여깄네 아까 그 방이네 오케이 됐어 이제 고양이 방 한쪽 열었어요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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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좀 잘 빨리빨리 빠딱빠딱 진행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되네요 제가 좀 길치라서 현실 길치는 아닌데 게임 길치야 현실에서는 한번 갔던 곳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 근데 고양이 방 고양이 방 여기 아니잖아 여기다 하나 잠깐만 나 왜 이렇게 또 바보같이 하지 다른거 전원 하나만 더 찾으면 될까 어 이 방이 뭔가 맞을 것 같아 이 방이네 이 방 아닌가 여긴 아까 거기잖아 아냐 이건 내가 풀었어 아까 와 머리 아프다 다른 다른 밧데리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다른 밧데리 하나만 더 찾자 다른 밧데리가 어딨을까 아 에이 웹이 너무 넓어 오 뭔가 뭔가 됐다 뭔가 됐어 포탑 전봇대에 포탑을 조준하라 그러는데 전봇대에 포탑을 조준하라 그러는데 어... 이건 내가 아까 잘했었어 조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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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뭔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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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전쟁을 안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포탑이 안 싸죠? 전봇대 포탑 조준 레버 당기기 에임만 거기서 대놓고 이걸 돌려봐요 손 넣어봐요 돌려봐요 돌려봐요 여기 맞춰야죠 네 그 상태 그 상태 이 상태죠?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포탑을 쏴봐라 에임만 두고 에임만 두고 레버 밑에 있죠 레버 이걸 당겨야 나가죠 당겨야 돼 됐잖아요 열렸잖아요 야 이거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건 솔직히 좀 어렵네요 이상한 기믹이야 MZ 게임이라고 변명하기 싫은데 자꾸 변명하게 되네 억울해 죽겠어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알았는지 마지막으로 막히잖아 때려서 이게 일로 와서 어어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이런 것도 제가 또 기가 막힌 게 알죠 안올라가게 해놓고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어? 허우 어 어 맞나?